아, 너무 만화 캐릭터가 없네. 룰루를 항상 춤추는 빛이 나야지. 안 닮은 것 같은데. 얼굴 그릴 게 없어. 눈만 찍찍 그려도 끝나. 다 나은 줄 알겠지? 이게 누구야? 도겸이? 아, 뭔가 이렇게 추가를 했구나. 이게 뭐야, 이거? 이거 망친 것 같은데? 뭐지? 이게 뭐야? 이건 왜 눈이 이래? 겸깨비? 이도겸이 종이 낭비를 엄청 했네. 정환이 형, 정환이 형 천사. 이거? 도겸이? 이게 뭐야, 부승관? 조슈아. 아, 슈아 형 귀걸이 포인트를 줬네. 얘들 이렇게 그렸구나. 뭔가 좀 이렇게 얼굴만, 얼굴에다 눈만 이렇게 찍찍 그려도 팬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더 알 수 있도록 저 팬분들이 햄찌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햄스톨을 좀 몇 마리 그려볼까 합니다. 팬분들이 제가 햄스터를 그렇게 닮았대요. 팬분들이 제가 햄스톨을 그렇게 닮았대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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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엄마 이만 그리면 좀 서운하니까 애기도 웃는거 햄스터는 제가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얘네는 뚱찌예요 뚱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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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호시지 저는 여기다 이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쵸? 완성